초콜물을 찾으러 전화해 전화해 아 내 무섭다 나 무서워 고깨요! 도영아 선발대 제발 와! 아 깜짝이야 진짜 이거 알았네 놀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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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데? 일본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뭔데? 고깨 고꿍! 고깨 고꿍! 하는 거 뭐야? 고꿎아! 고꿍!!! 여기 농장에 닭이 17,000마리가 있어요 17,000마리요? 우와 오 어! 아아아! 콘서트인데? 와 레전드다 이렇게나 많은 닭 처음봐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 나 무서워 아 나 무서워 아 나 무서워 아! 김치가 없어요 삐잖아요 아 김치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여기다 사요. 미역국 진짜 미쳤네. 근데 애들이 뭐하고 있으려나? 애들 뭐 딱 뻘뻘 흘리면서 막 초장 부리고 있겠다. 닭은 이렇게 봐야 이만한 거 싸는 게 저희 코식이는 테이블만큼 싸요. 닭이 무슨 많이 쳤나 아니에요. 나라예요? 하루에 여기서 계란이 1톤 화물차로 한 차 이상 나온다고. 단아 닭들 앞에서 계란 훔쳐가니까 좀 미안한 거 같아요. 아니 이게 밥값? 밥값 하자. 내 거야! 이 정도면 밥값 하지 않았나요? 끝! 야 뭐야 얘? 야 좀 가져가. 저 어디서 가져왔냐? 저기 안에 이 정도면 밥값 하지 않았을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쉬면 되나요? 지나갈게요. 미안해요. 여기 원피스인데? 한 판 다 치웠어요. 여기 두 개 있다 혜서가. 우와 혜서가 안 무서워. 알았어. 왜 화음을 쏴 이것들아. 알았어 알았어. 혜석이 이거 하나 죽고. 그렇지 잘했어 혜석이. 아우 야야야야야야야.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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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소리 질러 쟤네? 왜 쟤네 소리 질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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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는 건데? 내가 소리 질러서 그런가? 바닥이지 마. 혜석이 형. 어. 한 마리 잡아줄까요? 나 한 마리만 잡아봐도 되나? 아 못 잡겠어요. 이렇게 확 잡아서 아파할 것 같아. 혜석이 형. 혜석이 형. 혜석이 형. 아 제발. 아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인사 인사. 아 싫어 싫어. 혜석이 형. 오. 와. 요. 와. 와. 계속 반복하는 그거 있잖아. 자아. 상태도 안 좋아. 165. 여기 한 100개 중에 하나에다가 저희 사인 하나 해줄까? 12월에 콘서트합니다. 와. 얘들 집중했구나. 아 얘네도 못하네 아니니. 362. 이 형 듣고 있었어. 가다 쳐야지 예능을 하고 있어 지금 이거 예능 아니에요 여기 이게 실전이에요 아 이거 실전이야? 전국의 트레저의 지문이 나갑니다 잘해야 돼요 와 근데 우리가 딱 한 거에 컴플레인 들어오면 어떡해 문제가 있는 게 있다면 이쪽으로 말고 YG 쪽으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맛있었습니다 지금 딱 피곤할 시간 돼요 그죠? 어...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기린들이 살고 있는 우리 기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밤사이에 이제 자고 일어나서 밖에 나간 사이에 우리 기린들이 지내고 있던 그 방에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바닥에? 변 변 맞아요 괜찮으실까요? 예! 기린들은 다행히 똥이 구슬처럼 나와요 방금선 따끈따끈한 똥입니다 우리 기린똥이에요 아이고야 야무지게 쌌네 갈게요 보이시죠? 싹 다 똥 쿠쿠 쿠쿠볼 저희 쪽에 천지라고 기린이 있습니다 천지? 네 기린의 평균 수명이 25년 정도 되는데 지금 천지가 27살이에요 어? 그러면 할머니인가요? 할머니이시죠 아 할머니이시구나 아이고 천지 누나 음식을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잘게 해주셔서 기린이들이 소화가 잘 될 것 같네요 휴 아 다행입니다 기린이들한테 민폐를 끼칠까 봐 오늘 좀 모양이 다르네 평소와 다르네 왜 이렇게 잘랐어 얘? 3kg를 천지 누님한테 먹여드립시다 곧, 곧에 똥, 똥, 똥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고 사랑스러워 맛있게 먹어줘 누나 천지 누나 저희가 만들어 왔습니다 오 우리 천지가 왔어요 벌써 우리의 사랑을 알았나 봐 누나 그럼 슈퍼스타는 슈퍼스타를 알아보는 법이군요 아 아닙니다 맛있게 먹어 네 저희 오늘 알바 네 이제 마지막 장소에 왔습니다 바로 과수원입니다 여러분 바구니에 가득 따볼게요 네 이게 어떻게 해야되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꽁다리를 얼마나 이렇게 남겨놓고 따느냐 꽁다리는 안 남기고요 요시형 사과씨가 내년 꽃눈이 같이 있기 때문에 꽃눈을 보험했다는 게 첫 번째 위로 제끼세요 그러니까 그 꽃눈만 피하고 자 한번 외웁시다 아유 그냥 빡세 그냥 사장님 네 꽃눈을 따버렸어요 아 그러면 벌칙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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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의 방해가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대장님 여기 상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애벌레들이 먹은 건가? 아 새가 쪼은 거예요 아 새가 쪼은 거예요? 네 새가 쪼은 거예요 이거는 못 먹어요 그냥 바닥에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정원아 먹을래? 그러니까 새가 쪼 왔대잖아 아 새가 아 맞다 어 이거 뭐야? 어 미안해 미안해 어? 혜석 우리가 제일 많이 따지 알았지? 어 우리가 그냥 끝장을 보는 거야 여기 이렇게 닦게 고마워 혜석아 뺏기면 안 돼 혜석아 뺏기면 안 돼 나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다 형이 빠르게 해서 혜석이 거 없으기 없으기는 뭐야? 어 근데 진짜 힐링이 너무 되네요 제 틈에 정말 매번 변화 같다는 거 형은 뭐예요? 어? 아 죄송합니다 많은 힐링은 없고 하는데 와 오늘은 진짜로 오늘은 뭐 방송용 1도 없어요 오늘은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와 이거 이거 진짜 대장님 말씀대로 현석이 너무 예쁘네요 이야 자 여기가 부사 공간이에요 어? 황금사과다 제가 황금사과예요 엄지손을 꼭지 끝에 대고 제내면 돼요 아주 쉬워요 제껴 거꾸로 제껴잖아요 아래도 제껴는 게 아니라 위로 제껴요 위로 위로 제대로 보고 하라고 인마 어? 네 거야? 빨간 거 이거 그거 좋다 그거 좋다 정환아 그거 좋아 해봐 해봐 가 가야지 응 엄지로 그걸 지탱을 해야지 응 반대로 나와봐 나와봐 하하하 그냥 보여줄게 딱 봐봐 이 자식 봐라 여기서 딱 딱 쪼어 여기가 지금 보시면 어떤 사과를 따야 되냐 빨갛고 빨갛고 약간 노란 거 괜찮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 자식 봐 이 자식 봐 이 자식 봐 이 자식 봐 봤죠? 이 자식 이 자식도 있네 네 자 엄지를 지탱을 하고 위로 어이구 아 잠시만요 이거 망했는데 우리 정환이 화이팅 우리 정환이 화이팅 우리 정환이 화이팅 아이고 잘 땄다 진짜 잘 땄죠 이거 잘 땄어요 아이는 황들 황들이 못 일하는 거 모르는데? 아주 잘 익었어요 아 황들 대박 달팽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달팽이 어 턱 떨어진다 없는 거 같은데 말라죽이네 물 뿌리면 물 뿌리면 영원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집중하는 표정 집중하는 표정 앉아서 한 두 개만 더 하나 둘 셋 사과 같은 내 얼굴 너도 사과 할래 10분 만에 30분 만에 30분 만에 멘트 괜찮았죠? 야 잘해 혜석아 형들 가면 속상해? 속상해? 형들도 가기 싫어 혜석이도 가기 싫다 혜석이는 현석이 형이 좋아요? 혜석아 형들 코끼리 엉덩이 궁디 팡팡 한번 해보고 싶다 선생님 네 코끼리가 막 힘 과시할 때 이렇게 뒷싸움 하면 찍히나요? 코끼리한테 나보다 딱 보면 내가 졌다 이런 생각이 그런 거 같아요 저 약간 봤어요 아까 아까 저 옆에 치는 거 봤는데 울었거든요 하나 둘 셋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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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니음 달았지? 오 기분 좋아 가지고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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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크긴 하다 야생에서 만나면 1초 컷이다 오 어때요? 아까 위에서 보는 거랑 여기서 보는 거랑 아니 무슨 트럭 같은 정말 다르죠? 근데 더 무서워요 돌고는 프로그램 중에 첫 번째는 코식이가 뭔가를 우리한테 줄 거예요 뭐 준다고? 반지? 코식이가 뭘 줬죠? 발을요 발병 발을 줬습니다 발을 왜 줬죠? 아이고 예쁘다 단순히 닦아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큐티클이라든지 막 갈고 자르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와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발띠꿈치 있어 오케이 구석구석 골고루 잘하고 있어요 구석구석 발 닦였는지 한번 보고 물렁물렁하죠? 여기 한번 물어봐요 여기는 굉장히 딱딱하고 우와 그쵸 어떻게 이런 느낌일까요? 너무 예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코식이가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친구예요 네 뭐로 유명한지 혹시 알고 있어요? 말 봐 어떻게 해? 좋아 에이 에이 설마 코식아 기분 좋아? 응 응?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잘 봐요. 여러분이 코시가 기분 좋아 한번 시켜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한번 시켜보세요. 하나 둘 셋. 코시가 기분 좋아 좋아. 잘하네요. 원래 잘 안 하는데. 오케이. 천재야 너. 얘를 다시 내보내야 되거든요. 코시가 놀자. 발 깨끗해진 거 보여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인다. 코끼리 같긴 하다 근데. 코끼리니까요. 엄청 큰 코끼리지. 칭찬하면서 좋아 좋아 하면서 주세요.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잘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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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를 주목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기다리던 순간이에요. 바로 일상을 준비했어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저는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우리 이거 어떻겠어. 코시기 줄까? 코시기 줄까? 좋아 이런 거. 지금 처음으로 알바를 해봤는데. 그렇죠. 어 사실. 되게 완전 좋아 좋아 예고입니다. 다양한 일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면서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하드 사면 좋아 하고 끝낼까요? 하나 둘 셋. 좋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되게 따끈따끈해요. 따끈따끈하네요. 다른 느낌이에요. 따끈따끈하면 열어봅시다. 야 근데 웃겨.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희가 이게 알바비도 알바비지만 알바비 이상의 좀 뜻깊은 뭔가 배움과 힐링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오늘 진짜 투명 역사상 정말 기억에 남을 커테치 중 하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틈에 여러분들 많이 널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 마음이. 호랑이 배꼽만 의미부터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제 배꼽이 호랑이 배꼽이 들고 가는 것 같네요. 한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운동도 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알바비 뺏겨요? 아니면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쓸 수가 있나요? 하나 둘 셋 저희가 뭐 하려고 왔냐면요. 저희 콘서트 티켓팅 한번 해볼 거예요. 오케이! 제가 이렇게 20만 원씩 딴 돈으로 총 40만 원. VIP석을 제가 예매를 할 거거든요. VIP에요? 예매할 수 있네요. 예매가 성공한다.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감사한 분한테 전달을 할 예정인데 VIP석은 음료수도 주나요? VIP석은 뭐 팝콘이랑 팝콘이랑 콜라랑 저희가 그러면 사위로 준비하는 걸로 네. 와우. 뭐 티켓팅 하신 적 있어요? 저는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근데 저 지금 윈터파크라는 이 사이트를 처음 들어와 보여요. 예매자 통계를 보여주네. 제 첫 콘서트가 위너 선배님들이었어요. 저는 BTS 선배님들 한 번 다녀올게요. 오? 와우. 여러분들 지금 5분 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이 오른쪽에 시간 있죠, 시간. 이 보통 팬분들이 이렇게 예매하실 때 이렇게 시간을 띄워두고 한답니다. 초 단위로 나오면. 그래야 딱 8시 딱 정각 되자마자 들어가가지고 원하는 자리를 딱 겟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3분 남았습니다, 3분. 근데 못하면 어떡해요? 만약에 실패하면. 제가 한 번 성공해볼게요. 아 나 이런 거 진짜 빠졌어요. 2분 10초! 2분 8초. 이게 달려야 되잖아요. 저는 런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오랜만에 한국 팬분들 앞에서 콘서트를 너무 하게 되는데 특별한 포인트 하나 있나요? 일단 뭐 이번에 나온 리부트 신곡들은 다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루토 씨는 어떤 곡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런. 런! 달려야죠 또. 그렇죠. 달려야죠. 1분 남았습니다. 야 30초 남았어 30초. 떨린다. 15초! 13초 13초. 긴장되네. 이런 거 운이야. 간다. 야. 지금. 지금. 대기 순서 막. 야 야 야. 야 뭐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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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이런 거 나가면 안 돼. 야. 나 만 명인데. 아 괜히 한 번에 나가버렸어. 이런 거 나가면 안 돼.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재영아. 아니 인터넷이 너무 느려요. 이거 왜 이래 이거. 빨리. 야 뭐야. 야 뭐야. 1분 지났는데 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미 팔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대회 앞에 만 명 있었는데. 이게 원래 이래요? 지금 우리랑 똑같은 이걸 하고 있는 틈에가 최소 2만 명 이상 된다면서요. 정우 씨는 될 거 같은데. 열한 거야. 천주가 자꾸 바꿔 딱 해. 근데 이미 되게 stuck해. 야 정말. 항상 집중해줘야 하는데. 알았어. 갑자기 조이게 얘기해. 갑자기 말자. 갑자기 조이게 얘기해. 갑자기 말자. 아. 아잇! 가디 사이약 시스템 전류 사이약 이런 걸 장난치지 마 왜요? 야 2분 지났어 이거 못하면 어떡해 3분 지났습니다 오오오 900명 준비해 야 나는 뭐 못 들어가겠다 야 70명? 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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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어 뭐야 야 0이 그 나 0을 바꿔놔야겠다 아잇! 정말 고마워 어디든 우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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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다 없다 왜 왜 왜였지? 끝났는데요? 실패 실패 아니 PC방에서 해도 실패할 것 같은데 실패 10분 지났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아쉽게도 실패를 했는데요 그만큼 더 많은 트레이블들이 오실 수 있게 됐다는 뜻이겠죠 네 오히려 좋아 뭔가 느낀 점은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고 계시고 봐주신다는 걸 제가 느껴서 체감했잖아요 열심히 준비할 수 있고 재밌게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재밌게 한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서울 콘서트에서 만나요 출발 출발 예쁜 친구들 보러 가자 오! 낙타야 우와 입을 오우 하고 있어요 오우 우와 뽀뽀를 해달라고요? 우와 루토다 루토 루토가 보고 있어요 우릴 이렇게 자다 일어나 나갔냐 루토다 루토 루토야 인사해줘 코시가 예쁨아 예쁨아 이거 아직도 하고 있어 춤을 춰 아까 우리야 좋아 이거 아직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가 봐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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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멋있다 진짜 멋있다 다들 건강해야 돼 야채 먹으니까 다 건강하지 않을까? 우리보다 건강해야 돼 우리보다 건강하겠다 행복해야 돼 건강해야 돼 야채 먹자 루토 트레저와 함께 달려 렛 레디 포 액션 렛 고 저 범물을 찾으러 좋아해줘야 돼